안녕하세요. 오늘은 원금균등상환과 원리금균등상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 두 개가 이름이 좀 딱딱해 보여서 그렇지 우리 실생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 받은 사람이 돈과 이자를 갚는 방식이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은행이나 금융회사 같은 데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하면 그 직원이 선생님 원금균등상환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원리금균등상환으로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던가 아니면 원금균등상환 혹은 원리금균등상환 상품들이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있으니까 고르세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개가 돈을 대출 받아서 어떻게 돈을 갚는 방식의 차이인데 우리는 그럼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쪽이 이자가 더 많이 붙어가지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 채무자한테 누가 더 유리한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걸 알아볼 거예요. 이 원금균등상환과 원리금균등상환에서 어느 쪽이 이자가 더 많이 나오고 누구에게도 유리한가? 그걸 좀 살펴볼 건데 그런데 누가 더 많이 나올 거 같아요? 누가 더 많이 나오냐면 이거 제가 이거는 자격증 시험에서 제가 써먹는 방법인데 되게 좀 유치한 방법으로 결론부터 좀 얘기하고 갈게요. 원금상환 방식 두 글자죠. 원리금 세 글자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자는 얘가 더 많이 나와요. 세 글자니까. 이런 식으로 가리킵니다. 제가. 외우기에는 이게 좋죠. 근데 오늘은 얘가 이자가 더 많이 나오는데 왜 이 놈이 이자가 더 많이 나오는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대출과 상환이 진행이 되는지 그걸 좀 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좀 용어가 덜 익숙한 게 뭐가 있냐면 원리금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돈 빌린 원금과 거기에 붙는 이자를 합쳐서 원리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자가 매년 어디에 붙냐면 잔금에 붙습니다. 잔금. 이 잔금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처음에 빌렸죠. 그럼 이게 원금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을 빌렸죠. 근데 1년 후에 얼마를 갚았냐면 천만 원을 갚았어. 천만 원을 갚고 나면 이제 얼마 났냐면 갚아야 될 원금이 4천만 원 남은 거죠. 이 갚고 나서 남은 금액 더 갚아야 할 금액을 우리가 잔금이라고 하는데 이자는 어디에 붙냐면 매년에 이자가 이 잔금에 붙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이 처음에는 5천만 원 그대로 이자가 붙어요. 가령 10%의 이자다. 그러면 첫 해는 500만 원 내면 돼. 이자 10%니까. 근데 두 번째에 1천만 원 갚으면 잔금이 4천만 원 남았죠? 그러면 이자가 어디 붙냐면 남은 돈 4천만 원에 붙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에는 400만 원의 이자가 붙고 그 다음에 또 1천만 원을 갚았다면 이제 잔금이 3천만 원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에 이자가 3천만 원, 아니 3백만 원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어디에 붙어요? 다시 한 번. 잔금에 붙는다고. 잔금에. 갚고 남은 돈에 이자가 붙더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크게 원금 균등 상황과 원리금 균등 상황의 차이는 자, 둘이 조건이 똑같다고 쳐봐요. 5천만 원을 빌렸어. 그래서 5년 동안 이거를 갚아 나가야 돼요. 이자는 얼마로부터는 연이자 10% 이자율로 돈을 빌렸대요. 그러면 원금 균등 상황과 원리금 균등 상황의 차이가 봐봐요. 얘는 원금을 균등이 똑같다는 뜻이죠. 5년 동안 원금을 똑같이 갚아 나가야 돼. 그러니까 5천만 원이니까 이거를 매년 1천만 원씩 갚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황에는 뭐를 균등하게 갚아야 돼? 원금을 균등하게 1천만 원씩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리금 균등 상황은 원금이 아니라 원금과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그러니까 원리금이죠.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 매년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가 균등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 은행에서 미리 이 저당 상수라는 저당 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저당 상수는 뭐냐면 이 연도하고 이자가 나오잖아요. 대출 이 만기 기간하고 이자율 두 개를 알면 모든 게 다 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년, 10년, 15년, 20년, 6년, 7년, 8년 쫙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1% 이자가 3%, 4%, 10%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당 상수라는 게 다 있는데 이 저당 상수가 5년에 10%면은 뭐냐면 0.2638이라는 저당 상수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이 저당 상수를 어디에다 곱하면 되냐면 대출 원금에다 그냥 곱하면 매년 얼마 갚아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원리금 균등 상황에서는 이 저당 상수라는 것 이미 은행에 다 있어요. 저당 상수에다가 원금 5천만 원을 곱했더니 1,319만 원이 나왔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원금과 그 다음에 이자 이자까지 다 더해서 이것만 5년 동안 갚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여기는 어떻게 원리금을 1,319만 원씩 갚으면 되고 여기는 원금을 1,000만 원씩 갚고 거기다 이자를 갚으면 됩니다. 아셨죠? 개념을 알았죠? 개념. 그러니까 이름에 다 나와 있어. 원금 균등 상황은 뭐다? 원금을 5년 동안 균일하게 갚아야 돼. 월리금 균등 상황은 저당 상수라는 거를 곱해가지고 나오는 금액 그 원리금을 매년마다 균등하게 똑같이 갚으면 돼요. 실전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실전. 자 그럼 원금 균등 상황은 자 원금 균등 상황이에요. 대출 조건은 5천만 원에 5년 10% 이자율인데 봐봐요. 처음에 5천만 원 빌렸죠? 5천만 원 빌렸어. 그러면 자 매년 5번 나눠서 갚아야 되니까 1년, 2년, 5년 동안 원금을 5번 나눠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황이지. 원금을 매년마다 1천만 원씩 이렇게 갚아야 돼요. 자 그러면 첫 해에 이자가 얼마 붙냐면 첫 해에는 5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어요. 왜냐하면 장금에 붙는다고 그랬죠? 근데 아직 하나도 안 갚았으니까 이자가 5백만 원 나와요. 그러면 이 원금 상황과 이자를 더한 거를 우리가 원리금 상환액, 상환이 갚는다는 뜻이죠. 원금은 1천만 원 이자 5백만 원 갚으니까 이때 1,500만 원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장금은 얼마가 된 거예요?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 빼니까 4천만 원 장금이 낸 거죠? 자 그러면 2년째 됐을 때는 이제 이자 지불액이 얼마가 되냐면 이게 4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거죠. 장금에 붙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4백만 원의 이자가 붙고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액은 그러면 1,000 더하기 400이니까 1,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금이 이제 얼마가 된 거예요? 3천만 원 된 거죠. 그러면 이자 얼마부터 이제? 3백만 원. 원리금 상환액은 1,300만 원. 장금은 얼마야? 1,000만 원씩 빠지니까 2백만 원. 그죠? 그 다음에 이자가 그러면 이거에 2백만 원 붙고 2천만 원에 2백만 원 붙고 그 다음에 1,200만 원. 원리금 상환액은 이거 더하면 이거 더하면 이거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게. 그죠? 이거 더하니까 이거 1,200만 원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4년째는 이제 1,000만 원 장금 남으니까 이거 100만 원 이자 붙고 1,100만 원. 그래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 갚았어요. 다 갚았어. 다섯 번 다 갚았죠. 그러면 결론은 총 갚은 금액 당연히 5천만 원. 원금은 똑같죠? 이자가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1,500만 원이야.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5년 동안 다 합쳐서 얼마 갚냐면 6,500만 원을 5년 동안 갚는 것. 이게 뭐냐면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알겠죠? 1,000만 원씩 감회 나가면서 이자가 장금에 붙어가지고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된 거야. 자, 봐봐요.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니까 원금은 똑같아. 원금의 크기는 1년부터 5년까지 다 똑같죠? 근데 이자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이자의 크기는 500, 400, 300, 200, 100으로 점점점점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자의 크기는 점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원금의 크기는 같은데 이자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말은 결국 원리금 상환액도 1,500, 1,400, 1,300, 1,200, 1,100으로 점점점 작아지더라. 그러니까 원리금이 어때요? 원리금이 점점점점 작아진다. 너무나 당연하지. 왜? 원금은 동일한데 이자는 작아지니까. 그죠? 아이고 지저분해. 자, 다지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원금균등 상환이에요. 자,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환액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원리금을 똑같이 갚아야 돼. 그러려면 저당 상수에다가 이 원금을 곱하면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봤더니 이번에 조건은 똑같습니다. 아, 조건은 똑같아요. 아, 이게 원금이 아니라 이게 원리금.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매년 갚는 원리금액이 일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저당 상수에요. 저당 상수가 나왔어. 그러면 5천만 원에 저당 상수를 곱하면 5천만 원에 저당 상수를 곱하면 매년 갚는 금액이 얼마야? 1,319만 원이 쭈르륵 나와요. 그러니까 다섯 번 갚아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원리금 균등 상환이지. 그래서 5년에 걸쳐서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 다 똑같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해나가네요.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자는 어디에 붙는다고 그랬어요? 이 잔금에 붙는다고 그랬죠? 그럼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자 얼마부터? 이자가 500만 원 붙을 거 아닙니까? 10%니까, 그죠? 그러면 원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원리금 상환액에 원금과 이자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1,319만 원에서 500을 빼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819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1,319만 원에는 이자 500만 원을 빼고 얼만큼의 원금이 붙어있냐면 819만 원의 원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5천만 원에서 819만 원 빼면 잔금이 4,181만 원의 잔금이 남게 되는 거죠. 그죠? 원금균등 상환이랑 계산하는 방식이 좀 틀리죠? 자, 그러면 이번엔 2년째 됐을 때는 자, 이자는 어디에 붙어? 이자는 잔금에만 붙는다고 그랬으니까 4,181만 원의 이자인 418만 원이 이거의 10% 일자는 떼버리고 418만 원의 이자가 붙어요. 그러면 이 1,319만 원에 이자 418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뭐가 되는 겁니까? 원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1,319만 원에서 418만 원을 빼면 901만 원이 남거든요. 그러면 4,181에서 900일의 원금을 갚은 거니까 이제 잔금은 3,280이 남아요. 자꾸 이렇게 계산하니까 짜증나니까 한꺼번에 이런 과정을 쫙 거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점 이런 상태가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다 더하면 총 값 원금은 5천만 원이에요. 당연하죠. 원금은 다 갚아야지. 이자를 봤더니 이자가 1,595만 원의 이자를 갚고요.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다 합쳐서 갚은 금액을 총 살펴보면 5,000 더하기 1,595니까 6,595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봐봐요. 이걸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보십시오. 이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원리금은 5년 동안 똑같죠. 똑같아. 그런데 원금을 봐봐요. 원금은 점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매년 갈수록 원금은 커져간다. 그러니까 원금의 크기는 점점점점 커져. 그런데 이자는 어때요. 이자는 원금을 상환해 나가니까 이자의 크기는 점점점점 줄어들죠.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이자가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했는데 점점점점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알고자 했던 거 뭡니까? 원금균등상환과 원리금균등상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이자를 많이 갖고 채무자에게 유리한가 그걸 보고 자, 비교해보죠. 비교해봐. 자, 그림으로 딱 비교해봐도 여러분들이 알 텐데 결국은 우리가 뭘 비교하면 되냐면 보세요. 처음에 이 결론부터 보고 가자고요. 우리 이자가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 지금 95만 원이나 더 많이 나왔네요. 그죠? 원리금균등상환이 원금균등상환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왔어요. 95만 원이나 더. 그죠? 그러면 그냥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유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 이자가 잔금에 붙잖아요. 잔금에. 그죠? 잔금에 붙는데 처음에 봐봐요. 첫 해하고 둘째 해하고 이때 갚았을 때 천만 원씩 초기에 갚는데 얘네는 초기에 얼마밖에 안 갚아요? 800만 원하고 900만 원밖에 안 갚죠. 안 갚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초기에 얘네들은 원금을 많이 갚기 때문에 이자가 붙는 잔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남아요. 근데 여기는 초기에 이자를 조금 아니 원금을 조금 밖에 안 갚기 때문에 이자가 붙는 잔금의 크기가 어느 게 더 크다? 이놈들이 더 크잖아. 봐봐요. 첫 해 4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4천백만 원. 거의 4천백만 원이죠. 그죠? 두 번째에 3천만 원인데 여기는 3천백만 원이니까 결국 이자가 더 많이 붙는 원인은 처음에 원금 상한이 어떻게 해요? 원금 원리금 균등 상한이 원금을 더 많이 갚아. 그렇기 때문에 잔금이 초기에 조금밖에 안 남는데 원리금 균등 상한엔 원금이 처음에 빠져나간 금액이 조금밖에 못 갚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금이 많이 남아.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더 많이 붙는 겁니다. 아셨죠? 힘들어. 아시겠어요? 이거 알아야 이거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막 숫자가 나오니까 짜증 짜증내는 거예요. 짜증 내지 마시고 짜증 내지 마시고 아셨죠? 짜증 내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결론 우리 결론만 알면 되잖아요. 결론만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자 누가 더 많이 붙어? 원리금 균등 상한이 더 많이 붙어요. 그죠? 원리금 균등 상한이 많이 붙고 돈이 처음에 많이 빠져나가는 거는 어디? 욕이 많이 빠져나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대 그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 채무자 입장에서 원금 균등 상한이 유리하겠어요? 아니면은 원리금 균등 상한이 유리하겠어요? 어느 쪽에도 좋아요? 둘 다 안 좋아요. 사실 왜? 돈 빌리는 게 뭐가 좋습니까? 돈 갚는 거 별로 기분 안 좋죠? 그죠? 쓸 때는 좋아도 근데 이게 그럼 이렇게 설명드리고 나면 대부분 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자를 더 조금 갚으니까 원금 균등 상한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 이자를 더 많이 갚냐 적게 갚냐의 측면에서는 이 원금 균등 상한이 더 유리하지만 봐봐요. 여기는 대신 어떤 부담이 있냐면 초기에 돈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대출 더 많은 돈을 갚아야 하는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한이에요. 왜냐하면 이자가 더 많이 붙으니까 하지만 대출을 받은 사람의 초기 부담이 더 큰 방식은 뭐다? 원금 균등 상한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사실 대출을 받을 때 초반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초반에 그 돈 갖고 사업해가지고 잘되면 나중에 돈 벌어주고 갚기가 쉽잖아요. 현실에는 안 그런 경우도 많지만 그래서 요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꼭 두 개 중에 어느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원금 균등 상한은 이자가 작은 대신에 초기에 갚아야 될 금액이 많습니다. 근데 원리금 균등 상한은 좀 이자를 좀 많이 내지만 초기의 부담이 좀 작아져요. 초기의 부담은 좀 작다. 그런 차이가 있다.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방식으로 돈을 빌려야 돼요? 웬만하면 돈 빌리지 마시고 그냥 부채라는 게 상당히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만 공부를 해두시고 괜히 이거 실전에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쓸데없이 돈 빌리지 마세요. 돈 빌리실 때는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정말 필요할 때만 돈을 빌리시고 웬만하면 부채를 안 만드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원금 균등 상한과 원리금 균등 상한 이 두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다고요? 그럼 다음 주에도 재밌을 거니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